DDR4는 아웃풋 드라이빙 방식이 슈도 오픈드레인이다. 예전에 램퍼스 디렘이 오픈드레인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다. DDR4가 오픈드레인이 아닌 슈도 오픈드레인인 이유는 풀업 쪽에 티모스 드라이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풀업 쪽에 티모스 드라이버를 달아주어 풀업 스트렝스를 키워준 것이다. 슈도 오픈드레인 방식은 터미네이션이 vddq에만 있다. 따라서 디아웃은 vddq 근처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풀업 커런트가 0이라는데 있다. 반대로 풀다운 커런트는 기존의 센터 터미네이션 방식에 비해서 매우 크다. DDR4에서 pod를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dbi 때문이다. dbi, 즉 데이터 인버전을 통해서 풀다운 커런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dbi란 데이터의 위상을 확인하여 1의 개수가 절반 이상이면 데이터의 위상을 반전시켜주는 방식이다. 물론 바이포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lpddr4는 lvestl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ddr4와는 달리 vssq 터미네이션을 도입하였다. 이 방식 역시 dbi를 도입하여 1의 개수가 토탈 io 개수의 절반보다 많은지 확인한 다음 0이 많으면 데이터의 위상을 반전시켜주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lpddr4는 dbi 핀 대신에 dmi라는 핀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의 핀으로 dm, 즉 데이터 마스킹으로 쓰기도 하고 dbi 모드로 쓰기도 하는 것이다. lvestl에서 doutr4는 vssq 근처에서 스몰 스윙을 한다. 따라서 데이터 0과 2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전압이 vssq에 가깝게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풀업 쪽에 nmos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pod와는 달리 nmos 풀업을 써서 dout capacitance 값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물론 풀업 커런트와 풀다운 커런트가 대칭이 아닌 점은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doutr4는 vssq 근처에서 스몰 스윙을 하도록 만든 이유는 lpddr4의 빠른 스피드 때문이다. 지금은 lpddr5가 도입되어 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신기술들이 너무도 많이 도입되었다.